와 찢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. 진짜 두 분의 표정이 근데 신원호 PD님이 되게 쩔어있는 상태로 등장을 하셔가지고 저는 면접장에서 그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. 와 어떻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셨어요? 라는 질문을 이제 받았어요. 근데 제가 여태까지는 저는 원래 미디어 영상 학부를 졸업했고 PD를 준비하다가 그냥 뭐 어쩌다가 포트폴리오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라는 그 패턴으로 항상 주변 분들한테는 대답을 하곤 했는데 사실 좀 잘 생각해보면은 큰 정말 3개의 사건이 있었거든요. 여러분 언론고시라는 단어가 이게 진짜 그 시험 자체가 있는 게 언론고시가 아니라 방송사에 들어가는 게 고시만큼 어렵다고 해서 붙은 별칭 같은 게 언론고시라는 말이에요. 그래서 보통 언론고시라고 칭하는 그 시험들이 보통 첫 번째로는 이제 자수서를 넣고 두 번째로는 상식시험을 봐요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장문시험을 봅니다. 이거 진짜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면접으로 이동을 해서 면접도 좀 다양하게 토론 면접을 하는 것도 있고 제가 봤던 곳의 이제 면접은 명칭 자체가 PD 오디션이에요. 한 3분 안에 자기소개를 정해진 방식 없이 다양하게 하는 건데 역대급 언고생들에게 유명한 썰론은 라면을 실제로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상에다가 이렇게 들고 간 다음에 제가 이 라면이 있는 동안에 저의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합격했다는 그런 뭔가 썰도 있고 아니면 뭔가 빔 프로젝터 이런 것까지 했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개그맨 공채시험 같은 느낌이 PD 오디션에서도 있거든요. 이 기업은. 저는 이제 지상파하고 케이블하고 해가지고 모든 방송사에 서류는 다 합격을 했어서 시험은 다 보러 갔었어요. 근데 저는 이제 대학교에서 이렇게 언론고시 동아리라고 해서 교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던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선배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있고 상식 시험은 그나마 좀 귀여운 수준이거든요. 케이팝 아이돌 누구가 들어있는 그룹의 숫자와 어떤 예능의 멤버의 숫자와 뭐를 다 더하면 숫자가 몇인가 봐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오거든요. 무엇보다 상식은 신문을 많이 읽으면 돼요. 머리가 되게 똑똑하다고 다 붙는 시험도 아니고 진짜 모든 그 방면에서 좀 센스가 있어야 되고 진짜 기상천외한 게 어떤 식으로 장문 시험이 나오냐면 홍대 입구 8번 출구에서 이런 단어를 딱 줘요. 그럼 그 다음부터 내가 이제 자유롭게 막 쓰는 거예요. 제가 보러 갔을 때는 KBS에서는 어떤 사진 같은 거를 5개를 토익 시험 듣기 평가 같이 이렇게 5개의 뭔가 상황을 주고 이 사진을 이용해서 아무거나 써봐라 이런 문제도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뭔가 MBC에서는 다양한 사진이나 그림 같은 게 막 나왔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를 순서별로 이제 조합을 해서 뭔가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내라 이런 장문도 있어요. 이거 장문 연습은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각자 아무 단어나 적은 다음에 그 단어를 이제 제비뽑기 한 다음에 나오는 이제 키워드들로 뭐 시나리오를 써도 되는 거고 뭐 그냥 에세이 같은 형식으로 써도 되는 거고 완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그 이제 시험 출제 위험분이 딱 오셔가지고 칠판에다가 스시하고 콤마하고 스테이크 이렇게만 쓰시고 나가셨어요. 다 멘붕에 빠지는 거죠. 스시, 스테이크 이거 가지고 뭐 어떡하라고 근데 저는 그때 어떻게 썼었냐면 스시는 되게 날것이고 스테이크는 익힌 거잖아요. 근데 그때 이제 막 유튜브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스시를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제 유튜브 콘텐츠 쪽으로 잡고 그리고 스테이크는 이제 푹 익힌 거고 조금 더 방송국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 분이 이제 방송국에 새로 오시는데 점심 메뉴를 선정하는데 새로운 팀과 기존의 팀이 언쟁을 벌이는 뭔가 그런 스토리로 글을 썼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바로 PD 오디션이라는 이제 면접 전형이 있었는데 근데 저는 여기서 진짜 자신이 있었던 게 제가 그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그 기업의 모자를 받아왔었단 말이에요. 이 소속 크리에이터들만 쓸 수 있는 모잔데 이 모자는 분명 나밖에 안 갖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LG 패드였나? 거기에다가 PPT로 제 모든 유튜브 만들었던 썸네일들 모음하고 콘텐츠를 되게 좋아하고 사랑해 왔는지 그래서 제가 왜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건 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하세요 하면은 그 패드 딱 들고 넘겨가면서 말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제가 준비한 뭔가 킬링 파트가 준비해왔던 모자를 약간 뒤에다가 놓은 다음에 그래서 저는 하고 모자를 탁 쓰고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 나는 와 찢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그 면접관이 두 분이 계셨는데 실무자 그 자체들 있잖아요. 거기서 일하시는 그 직원분 두 분이 나오신 거예요. 그런데 제가 끝나자마자 진짜 두 분의 표정이 막 약간 이러시는 거예요. 저는 생각보다 좀 냉담한 그런 반응에 좀 기가 쫄아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분은 진짜 그 크리에이터들을 다루는 그런 피디분이시니까 더더욱 나의 그거를 보시고 되게 안타까우셨나 봐요. 그래서 충분히 더 많은 역량을 펼칠 수 있는데 왜 회사에 들어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진심으로 막 물어보시면서 두 분이 막 끄덕끄덕 거리시면서 진짜로 본인 거를 해봐라는 말을 저는 면접장에서 그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. 그래서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반응인가 하고 좀 아무래 하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분들은 진짜 제가 안타까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. 충분히 뭔가 제가 준비해온 거 보면은 진짜 콘텐츠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결과는 진짜로 떨어졌어요.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가 만약에 거기서 진짜 붙어서 직장인이 됐었으면은 여러분하고 이렇게 거의 8년이 되는 시간 동안 못 만났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논술학원을 목동에서 3개를 다닌 적이 있어요. 목동이 진짜 사교육의 중심지 중에 한 곳이잖아요. 그만큼 논술학원이 진짜 크고 체계적이고 막 진짜 그런 데가 많았어요. 그래서 제가 좀 학교에서 막 그런 다독상 이런 것도 많이 받아오고 글쓰기상 이런 것도 좀 많이 받아오니까는 워낙 치열하니까 이제 논술 전형도 저한테 준비를 시키신 거죠.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저를 담당해 주셨던 한 그 논술학원 선생님이랑 1대1로 면담을 한 적이 있는데 너는 뭐 하고 싶냐고 해서 저는 그때 PD가 되고 싶다고 했었어요. 근데 왜 PD가 되고 싶냐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아 그래도 제가 뭔가 영상 만드는 걸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그때 그랬었는데 갑자기 그 선생님이 그러면 그 영상 만드는 거는 꼭 PD가 아니어도 괜찮지 않나? 이런 식으로 너는 너가 만들고 싶은 영상이 뭐냐고 그때 물어보셨거든요. 근데 제가 약간 거기서 턱 막히면서 맞아 사실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항상 그 논술학원 선생님의 PD가 돼야 돼? 라는 그 말이 항상 여기에 묻혀져 있었는데 제가 약간 흐린 눈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그리고 세 번째로 완전 마지막으로 그 엔딩을 찍었던 사건은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랑 슬기로운 시리즈 만드신 신원호 감독님 있잖아요. 제가 그 PD님이 하시는 뭔가 채용 설명에 이런 거를 또 들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. 근데 진짜 신원호 감독님이 거의 얼굴이 약간 쩔어있다고 하죠. 완전 편집을 하다가 쩔어있는 상태로 등장을 하신 거예요. 그래서 그 앞부분에 있던 다른 PD님들은 약간 희망을 주는 그런 멘트들을 했어요. 열심히 하다 보면 당신의 길이 나올 거고 충분히 다 할 수 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훈훈한 분위기였거든요. 근데 신원호 PD님이 또 너무나도 냉정하게 여러분은 PD가 아니어도 충분히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멘트를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신원호 PD님이 그런 말을 또 해주실 줄 몰랐거든요. 방송국 그 PD 공채는 1년에 한 2명 아니면 3명을 뽑기 때문에 진짜 바늘구멍 같이 들어가기 너무 어렵거든요. 그래서 그날 근데 지금은 또 드라마 PD가 된 제 친구랑 같이 그 채용설명회를 갔었는데 그 친구랑 이제 같이 카페에 가가지고 얘기를 진짜 그때 한 3, 4시간에 앉은 자리에서 했나 그랬어요. 사실 제 마음속에는 이제 슬금슬금 그 모든 분들이 하시는 말이 다 맞는 소리인 거예요. 그리고 마침 저는 그때 구독자가 한 5,000명 정도 됐을 때였어요. 이게 완전 취미라고 또 보기에도 애매하거든요. 그 당시에는 5,000명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현실적으로 진짜 생각을 해봤을 때 아 이제 2명에서 3명을 뽑는데 전국에서 서울대생 10명만 와도 그게 내가 뽑히기 훨씬 어려운 게 현실인데 그래서 막 그 친구와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을 했죠. 막 내 앞으로의 갈 길과 그 친구의 갈 길과 그 친구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이후에 넣어서 다 합격을 해가지고 지금은 진짜 PD로 연출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이후부터 좀 갑자기 마음이 이제 확 확고하게 굳혀져가지고 아 내가 유튜브를 좀 전업으로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아시다시피 이렇게 한 번 좀 미치면 완전 몰입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갑자기 또 제가 이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썰을 한 번 풀어보았습니다.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취업 준비를 하시거나 이직 준비를 하시는 분들 막 결과가 안 좋게 나오더라도 그게 결국에는 더 좋은 본인의 길을 가기 위해서 또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는 거니까 절대 낙담하지 마시고 그냥 그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면 그 자체로 되게 길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썰을 한 번 오랜만에 풀어보았습니다. 그럼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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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